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디론가 떠나게 됐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시작보다 엄마 기분이 안 좋게 하는 두사람 있어요 동희야 엄마 모자 어때요? 엄마 모자 어때요? 엄마 모자 이뻐요? 엄마 모자 이뻐요 왜 엄마 모자 괜찮아요 괜찮다고 엄마 모자 이뻐요 동희야 엄마 모자 안 입어요? 네 입으면 안돼요? 벗어요? 네 엄마 머리 추워요 엄마 머리 안 추워요 엄마 머리 안 추워요 동희야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우리 지금 뭐 타러 가요? 우리 지금 뭐 타러 가요? 아빠 모자는 아빠 모자는 없어도 돼요 동희야 우리 지금 뭐 타러 가지? 비행기 비행기 타러 가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자 저희는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기 전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동희 밥은 김밥 그 다음에 저는 쌀국수 동희 김밥 맛있어요? 엄마는 손가락으로 먹고 동희는 손가락으로 먹어요? 동희 손 씻었어요? 동희 밥 맛있어요? 동희 빨리 비행기 타고 싶지? 알았어 그리고 우리 가족 새로운 식구 인사드리고 싶어요 누구요? 소개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식구 어디야? 우리 이 식구 없으면 진짜 못살래 내 옆에는 불안하다 저기다 놓은거 왠지 나중에 제주도 동희는 잘 챙겨주세요 아빠 뭐 어때요? 어? 알았어요 동희야 밥 먹고 힘내서 비행기 타자 이거 진짜 건강식 동희야 비행기 탄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동희 동희 뭐 보고 왔어? Phi 저기 뭐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보자 자 어?이근 여기에서 보인다 저기 뭐에요? 저기 뭐가 있어요 비행기 보여요? 그럼 우리도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볼까? 동희야 우리도 이제 비행기 타러 갈까? 동희야 우라 한번 해야지 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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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야 어디가 앞에 보고 가야지 앞에 보고 가야지 동희야 비행기 타니까 좋아요? 네 비행기 어떻게 날지? 진짜 쇼으로 해보자 쇼으로만 해보자 동희도 벨트 멜까요? 동희도 벨트? 진짜 자 이제 저희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동희는 표정이 동희야 비행기 타고 제주도니깐 좋아요? 여기 제주도에요? 동희 아직도 와 제주도 어디냐고 계속 물어봐 제주도? 제주도?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근데 충격받았어 나오자마자 우리 캐리어 나왔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던데? 맞아요 진짜 빨리 나왔어 백인생 이렇게 빨리 나온거 처음이야 네 운이 좋아 좋은 경험 이제 집에 가도 돼 동희야 우리 지금 어디 왔어요? 제주도 맞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해 가자 이제 방에 들어가 볼까요? 응 그래 방에 들어가지는데 코 한번 파야지 그치 212 가자 따라와요 따라와 제주도 송빙이 가 바로 모래 만지고 싶어요? 네 동희 모래놀이 하고싶어요? 동희야 마스크 벗어도 돼요? 동희 오늘 여기서 잘거에요? 동희야 이거 오늘 동희 침대야? 동희 어디서 잘거야? 동희 어디서? 어떤 침대에서 잘거야 동희야? 동희 침대 어디야?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아빠 침대는? 이거 그렇구나 알았어 엄마 아빠 사이 더 좋게 하라고? 동희가 효자네 네 알았어요 자 제주도 오자마자 우리 할 일이 있어 귤 사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와이프가 귤 사오라 그래가지고 귤 사왔습니다 뭐 사왔냐면 레드향 레드향 1kg 그냥 귤 근데 벌써 저만큼 먹었어요 오자마자 동희가 동희가 계속 혼자 알아서 가서 먹어 동희야 귤 맛있어요? 우리방 향 지금 미치겠어 완전 완전 귤 귤 빠지는 향 야 동희야 여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각해 귤 가는 데 좀 써줘 동희가 귤 어떻게 먹는지 보여줄거야 동희가 귤 어떻게 먹어야 돼 아빠는 왜 또 왜 아빠가 갔어 동희가 가야지 잘 봐 아빠는 이렇게 한 번에 먹고 동희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굴 그렇게 하나씩 먹어야 돼요? 동희 동희 아빠가 뺏어 먹을까봐 이렇게 급한거야? 동희야 오늘 공항에서 어떤 나무 봤어? 동희 동희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동희 공항에서 뭐 봤어? 동희 아빠 동희 아빠 엄마는 어? 엄마가 없다 동희 입에는 엄마가 빨리 까줘 빨리 동희가 까주세요 자 아빠 아빠는 이거 까고 빨리 해주세요 엄마가 너무 배고파 동희가 해주세요 엄마가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 엄마가 빨리 해주세요 아까 엄마한테 엄마 시끄러워 라고 했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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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동희야 같아 이놈이 뭐야 동희지 지금 동희야 엄마 손가락 줄까? 엄마가 고파 줘 아빠 고파 줄까? 아냐 엄마 발가락 줄까? 네 어? 아빠 깠는데 아빠 거 아빠가 먹어야지 아냐 동희 줘요? 아니지 아빠가 깠으니까 아빠가 먹어야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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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았어? 하나 남았어? 자, 나도 이제 영상 그만 찍을게 엄마가 길 가야겠다 동이가 안 가죠 하나 남았어 다음 영상에 만나요 그냥 자막을 열고 굽힌 다음 영상은 bare다로 나올라는거 같아요 다시 꾹꾹으로